코로나19 확산으로 언택트 교육 수요가 늘며 에듀테크가 교육 환경에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는 5년 뒤 전 세계 시장 규모가 4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여 미래 교육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초중고 원격 수업 등이 확대되면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언택트 학습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에듀테크는 교육과 기술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입니다. 에듀테크는 그동안 보조수단에 그쳤지만 언택트로 교육의 중심에 한 발짝 다가선 겁니다. 이에 에듀테크를 찾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 기업인 ST 유니타스의 유아 초등 원격 수업인 키즈스콜레와 일간 대치동은 올 2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신청자 수가 76%, 84%로 각각 늘어났습니다. 재능 교육도 초등 재능 AI 수학이 출시 한 달 만에 신청자 4만 4천 명을 돌파했으며 웅진 싱크빅은 초등 AI 스마트 홈스쿨링 웅진 스마트홀 가입자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국 초중고 대학에서 원격 강의가 활발히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에듀테크 수요가 늘어난 이유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에 소통과 협력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피드백이 없고 수동적이어서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ST 유니타스의 일간 대치동은 교사와 학생이 같은 시간 동시에 접속해 일대사 그룹 화상 수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혼자 공부할 때는 AI 기반 앱이 교사의 역할을 대신해줍니다. 전과목 문제풀이가 가능한 커넥트 Q&A 앱은 모르는 문제를 사진 찍어 앱에 올리면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이 달리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도 추천해줍니다. 이 앱은 중고등학교, 대학교 공무원, 준비생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바로바로 모르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줘 혼자 공부하면서도 취약점을 스스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공교육도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에듀테크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조사업체 홀론 IQ는 글로벌 에듀테크 산업이 2018년 181조 원에서 2025년 407조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에듀테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교육을 앞당길 새로운 동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서울경제TV